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2021학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하반기 또는 후반기 설명회, 학습전략 설명회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후반기 학습전략 설명회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적어봤는데요. 후반기라 하면은 보통은 이제 7월부터 8월까지를, 죄송합니다. 7월부터 11월까지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후반기라 진행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말할 때 후반기 학습전략 설명회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1년,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딱 한 번 보는 임용고사, 정말 잔인하죠. 그래서 한 해 동안 딱 한 번 보는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에 끝나는 정말 임용고사를 위해서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죠. 실질적으로 임용고사가 참 잔인한 것이 1년 중에 몇 번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정도로 다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참 잔인하게도 1년에 딱 한 번 밖에 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1월부터 11월, 11월 보통 중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임용, 응시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까지를 놓고 얘기했을 때 그 한 달, 아니 한 1년 동안을 굉장히 알차게 공부를 해서 그에 깔끔하게 합격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1년을 좀 어떻게 소비를 좀 잘못해서 삐걱대는 배란스가 깨져서 결국 마지막에 기대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참 그게 잔인하다는 거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쓰느냐 1년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시 지금 이제 또 2020년, 2021학년도를 준비하는 2020년은 또 6월까지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6월이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공부 계획은 제가 충분히 또 어떻게 보면 또 효과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이제는 후반기 공부에서 개인의 학습 전략,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것 외에도 개인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시간을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후반기라는 시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반기라는 시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수학 계획을 여러분들의 상반기와 후반기를 조금 영동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요즘의 학습 전략에서는 후반기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 우리가 본 정식도 아닌데 A코스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A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B코스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제가 두 개의 라인을 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A코스는 기본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교육을 특히나 저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진행을 오신 분들 자, 이렇게 상반기부터 제 강의를 충분히 수강하셔서 저의 어떤 강의 스타일이나 제가 강조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을 하신 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적인 어떤 공부 개인적인 어떤 공부를 아마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개론서라든지 교과서라든지 그렇죠? 또 뭐 수능교재라든지 여러 가지들의 루트를 통해서 좀 학습서를 기반을 한 서적 중심의 공부를 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루트에서 공부를 해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겠고요. 후반기가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후반기가 여기서 후반기가 이제 7월 달부터는 문제 문항이 이제 나오죠. 문항을 가지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중시하는 시뮬레이션을 중시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응시 응시 경험을 이제 살리고 또 응시 경험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분석 또는 작성 이런 것들이 좀 중시가 되는 작성 요령 이런 것들이 좀 중시가 되는 과정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좀 매력도를 느낀다면은 상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좀 매력도를 더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원 커리큘럼에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학원 커리큘럼이 존재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 8월 달에 이론과 실제반이 있고 이론과 실제반이 있고 또 실전 모의고사반이 있고 실제반 모의고사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교집합으로 염두에 두고 각각의 개인 공부 플랜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제 생각에는 상반기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후반기 강의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의지를 하셔라. 약간 사회꾼 같은데 절대적인 의지를 하셔라. 그러니까 강의는 완벽하게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간 들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지으면서까지 투자를 하신 거니까 철저하게 저의 강의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지내오다 보니까 망각이 이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각이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망각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정리가 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강의를 꼭 들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개인의 학습이 꼭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개인 학습이란 건 절대로 강의의 복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의와 관련된 학습은 복습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은 날 또는 강의를 듣기 전날 또는 자기 직전 어떤 시간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로 할당을 해놓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판서했던 거를 다시 본다든지 무슨 뜻인지 이해 되시죠? 아니면 자기가 학습했던 그날의 학습량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짝 학습을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간단하게 물어봐준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고 짧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어차피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에 대한 것까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일주일에 무려 12시간을 뺏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6시간씩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 1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공부를 학습을 하게끔 제가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 공부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놔두세요. 저를 믿고 좀 놔두시고 저하고 같이 그냥 상호작용하시면서 공부한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오늘은 방로순과 공부하는 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없을 때 제가 없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가 없을 때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 플랜을 꼭 여기서 세우셔야 됩니다.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게 상반기에 했던 노트 만약에 노트가 없다면 다시 교재라든지 또는 이때 와서 그동안은 아마 제 수업을 따라가는 데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와서는 좀 주워 담으셔야죠. 추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교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추천드리는 지금 이제 강의 계획서를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오픈을 했죠. 강의 계획서를 자료실에도 아마 드릴 걸로 알고 있는데 강의 계획서, 연간 강의 계획서 연간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그 연간 강의 계획서에서 핵심 컨텐츠나 컨텐츠나 또는 이제 참고 문헌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줬죠. 이렇게 박스를 체크하시라고 박스를 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 8월 달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도 하실 수 있고요. 개인 공부 플랜을 해서 특히나 이제 뭐 참고 문헌이나 이제서야 참고 문헌.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가능하면 저한테서 이제 좀 받아가시는 시간이라면 이제 7월 달부터는 좀 그걸 정리하고 주워 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만약에 이론서를 못 봤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론서를 딱 보자마자 중두평정이 되실 거예요. 아 박론성이라는 강사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줬구나. 이런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 확인 작업이 굉장히 큰 복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가서서 참고 문헌이나 아니면 제 교재를 통해서 뭐 노트를 해본다든지 암기하는 건 지금 하지 마세요. 암기는 어차피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암기는 나중에 시험이 다가오실 때 시험의 직전에 직전 또는 최소한 뭐 한 두 달 전 뭐 한 이 정도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까지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소한 내가 나중에 요거는 이제 급할 때 빨리 봐야지 요거는 빨리 이제 내가 나중에 정리하고 외울 때 이걸로 외워야지 해서 좀 꼼꼼하고 차근차근 잘 착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이때 한번 가지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두 달 동안 되게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공부도 잘 안 되는 시간일 텐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상당히 공부도 되는 것 같고 또 몇 시간에 투자를 했을 때 성과물이 남아있으니까 스스로도 좀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개인 공부 플랜을 강의 플랜과 나누어서 꼭 진행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참고문원에서 문법을 우선적으로 하세요. 문법을 그래서 문법을 우선적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참고문원이 좀 많아서 선택하기가 좀 버겁다. 선택하기 힘들다 라고 하신다면 저한테 와서 여쭤보시고 저한테 와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최적화될 만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서적들을 충분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전문적이고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그늘을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쪽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전체적인 체계와 그 다음에 공부의 미진한 부분을 좀 메우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후반기의 공부에서는 특히나 이 공부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정도 9월 정도에 넘어가면 9월 정도에 넘어가면 실전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응시를 해보고 모의고사 응시도 해보고 채점 워크숍도 해보고 채점 워크숍도 해보고 돌려입기도 해보고 돌려입기도 해보고 다시 고쳐 써보고 고쳐도 써보고 상담하고 상담도 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근데 상담을 하는 것은 주로 이제 9월 달에 상담하면 안 되고 한 시험이 한 4회 5회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써왔던 그 실전 모의고사 답안지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작성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스티그마의 문제가 있는 건지를 저한테 반드시 상담을 하시거나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하면서 플러스 앞에서 했던 개별 공부는 계속 진행하다가 어느 시기에 이르셨을 때 한 10월 정도 이르셨을 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좀 뭔가 암기 또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도를 굉장히 살리셔야 됩니다. 지금 채점이 굉장히 칼채점을 하기 때문에 키워드라든지 정확채점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 자리에서 분석해서 풀어야지 라고 하면 대부분 풀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좀 가능하다면 제가 강조해드린 컨텐츠에서 이 정도 왔으면 거의 제가 강의에서 1년 동안에 강조해드리고 중시한다는 게 뭔지 딱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걸 좀 외우시는 좀 숙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사기든 문학이든 문법이든요. 이때는요. 그래서 좀 순서를 이렇게 좀 밟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 강의를 계속 듣고 계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마다 제가 또 자극도 드리지만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 수강생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방법까지도 많이 안내를 해드린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들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혼자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와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우선 저를 좀 믿으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책임감 있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수가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미진했던 것 여러분들이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좀 보완을 하신다면 시너지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저에게 왜 필요하냐면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다 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성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대단위로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수강인원이 막 늘어야 한다고 해도 끝까지 제가 한 명이라도 어떻게 더 합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맞는 플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부여잡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께서 항상 후반기 가서도 저랑 함께 하신다. 저랑 함께 뛴다. 저랑 함께 뭔가 준비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의논을 하시면 상당히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쪽인데요. 이쪽 학습은 조금 점검이 우선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해요. 네. 우선은 7, 8월 달부터 강의를 들으신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한다면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점검이 필요하냐면 우선 제가 강의 때 강조해드리는 어떤 스키마. 이론이죠. 전문적인 전공 지식들이 있는데 이 전공 지식들을 듣는데 부담이 없는지 부담이 없는지 또 어려운지 듣기 어려운지 아니면 생소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즉각적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을 해보다 보면 7월 달부터 나오려고 하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실 때는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샘플링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 스타일이나 아니면 제 강의를 강조하는 교육 내용이 좀 커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낯설고 힘든지 이거부터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낯설고 힘든지 부담이 높고 난도가 높다고 느끼고 생소하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때의 공부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개인적인 루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보력이 없어요. 정보력 부재에서 보통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정보력 부재에서 보통 공부하셨던 분들은 뭔가 열정은 있어요. 노력도 하고 열의도 있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율성. 효과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용고사가 교수님들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보적이고도 이 학계의 움직임에 맞춰서 트렌드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트렌드함이 어떤 서적이나 또는 심지어 수능은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 공부에서 개인이 공부할 때는 어떤 교수님의 안내가 있으시거나 교수님의 어떤 조력이 있으셨을 때는 가능합니다. 대학 교수님께서 출제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교수님께서 또 학부생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시고 또 얘들아 너희들 이런 거 하지마 라고 뭔가 주의를 주시고 이런 식의 어떤 코멘트를 듣거나 그런 경계가 있었을 때는 그 학부에서 사실은 굉장히 효과를 봐요. 그런데 일반적인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인터넷이나 뭔가 카더라 통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노량진 누구 강사가 어떤 책을 보라고 했다. 합격생 누군가가 그 책 봤더니 도왔다. 이런 식의 카더라 통신에서 굉장히 쉽게 노출돼서 한 전반기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도 충분히 내가 이런 부분에서 들어왔던 것이야. 그러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반기 공부가 굉장히 안 찼다는 얘기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방금 전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우선 저번하고 상담을 좀 해야겠죠.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필수 상담입니다. 상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상담을 해서 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라인은 똑같이 타는 가운데 강의를 들으신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래서 라인은 똑같이 타고 가는데 우선 상담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학원 어딘가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건 정말 제가 정말 제가 부탁드리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자기 공부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하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들어봤더니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그 컨텐츠가 되게 낯습니다. 그런 컨텐츠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상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개인 플랜을 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동안 해왔으니까 내가 충분히 그동안에 이런 공부를 해왔었더니 방송에 얘기해 주는 게 더 잘 들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실 6개월 동안 굉장히 알차게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똑같이 또 그 알차함에다가 또 어떻게 플러스를 시킬 것인가 이게 뭐 누구나 다 똑같은 플랜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해서 판서를 했는데 저게 사실상 개인별이에요. 개인별 이게 개인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별 학습에서 어떤 분들은 문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학부 때부터 문법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왔어. 뭐 여러 가지 문법 서적도 다 봤고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걸 보완해야 됩니다. 반대로 나는 문학은 되게 좋아했는데 문법은 정말 싫어가지고 학부 때 문법 수업 다 비껴갔어. 수강신청 1절 안 했어. 난 문법 정말 싫어. 국어사는 본 적도 없어. 이런 분이라면 또 거기를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걸 보완을 해서 어떻게든지 전체 평균 점수를 올려야 되는 것이지 잘하는 거 계속 열심히 해봐야 그렇죠? 잘하는 거 열심히 해봐야 한정된 시간 안에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코스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꼭 저한테 상담을 하고셔야 한다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든지 낼게요. 제가 어떻게든지 시간을 낼 테니까 꼭 점검을 받고 아니 점검을 꼭 해보시고 그 상담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봉투모의고사라는 걸 지금 이제 4월하고 6월하고 그 다음에 전국 희소 모의고사 7월에까지 제가 봉투모의고사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직접 교실에서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봉투모의고사라고 해서 다 배송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보다 뭔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낮게 나왔네 내가 점수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왔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사실 모의고사만큼은 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의 문항 유형이나 모의고사의 판형은 실제 기출과 거의 닮아있기 때문에 제 모의고사의 어떤 성적 변화가 실질적으로의 기출 문제에서 형적 변화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선 모의 문항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또는 모의 문항의 가치를 좀 평가하기보다는 왜 모의 문항을 풀어봤는데 점수가 낮게 형성됐다? 라고 한다면 출제자인 저에게 직접 한번 상담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점검이 나오고 기존 공부에 대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들어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보가 노출되면 아 이분이 대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해왔는데 이 공부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으나 이 공부는 상당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어떤 플랜을 잡아드려야겠다. 물론 기본적인 전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의지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불안을 하지 마십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 버거운 것들은 제가 다 메워줍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공부에서 노출되는 누락 개인의 공부에서 노출되는 미진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23문제라고 했을 때 23문제 다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23문제에서 사실 커트라인을 놓고 본다면 작년 커트라인은 50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80점 만점에서 50점만 맞으면 합격했던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거대한 어떤 벽이 맞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임용고사는 그렇게 큰 벽은 아닙니다. 조금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자기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알찬 또 정확한 그리고 어떤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길을 걷다 가보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끝까지 불안해하시거나 용기 잃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자기 공부에 대한 플랜을 또 성찰해 보시면서 또 저를 또 같이 상호작용 하시면서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B코스는 기본적으로 A코스와 동일하지만 A코스는 주로 저랑 같이 계속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상담도 하시고 포트폴리오도 노출되고 질의응답도 하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한 분씩 다 얼굴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특히 후반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노력과 열의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투자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산출되는 성과가 너무 미비해서 낙담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경험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식 코스도 아닌데 A코스, B코스로 나눠서 후반기 학습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만든 영상이니까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자신의 공부를 성찰하는 그런 계기로 마련해 주셨다면 저는 굉장히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서도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열의와 목적이 있으시다면 그 목적지에 분명히 도달하시게 되실 겁니다. 저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그 표제가 박로순과 함께하는 합격의 길인데요. 저도 여러분들 그 합격의 길에서 충분히 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셔서 꼭 교직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후반기 학습 전략을 2021학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